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노래가락 장단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요거 노래의 장단 배워볼게요 3박 8박 8박 5박 5박 이렇게 초장이 3 8 8 5 5 요거 초장만 제가 먼저 해볼게요 덩 따 덩 따 쿵 따 쿵 덩 따 쿵 따 쿵 덩 따 쿵 쿵 따 쿵 요거거든요 그러면 덩 따 덩 따 쿵 따 쿵 요까지 한번 해볼게요 덩 따가 3박 시작 덩 따 덩 따 쿵 다 쿵 그렇지 덩 따 덩 따 쿵 따 쿵 시작 덩 따 쿵 따 쿵 니 물 여기가 덩 따가 니 물이예요 덩 따 여기 니 물 니 물 믿을 것이냐 니 물 믿을 것이냐 여기가 니 물 믿을 것이냐 니 물 믿을 것이냐 하나 더 시작 니 물 믿을 것이냐 니 물 믿을 것이냐 덩다쿵따쿵 못 믿을 것은 못 믿을 것은 한번 더 시작 못 믿을 것은 덩다쿵쿵따쿵 시작 덩다쿵쿵따쿵 덩다쿵쿵따쿵 한 번 더 시작 덩다쿵쿵따쿵 리미히로다 시작 리미히로다 리미히로다 시작 리미히로다 그렇지 덩다쿵 덩다쿵따쿵따쿵 시작 덩다쿵 덩다쿵따쿵 덩다쿵 덩다쿵따쿵 시작 덩다쿵 덩다쿵따쿵 믿을 만한 사시절 믿을 만한 사시절 그렇지 믿을 만한 사시절 마시절도 그렇지 덩다쿵따쿵 덩다쿵따쿵 덩다쿵쿵따쿵 시작 덩다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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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다쿵쿵따쿵 덩다쿵따쿵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시작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시작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덩다쿵따쿵 마지막 종장은 종지형으로 할게요 덩덩덩 시작 덩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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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박 시작 덩덩덩 덩덩덩 하물며 시작 하물며 덩다쿵따쿵 덩다쿵 덩다쿵따쿱 덩다쿵따쿵 omorph иса 남의 임성이야 시작 동따쿵따쿵 시작 동따쿵따쿵 시작 동따쿵따쿵 오이 진정으로 시작 오이 진정으로 오이 진정으로 오이 진정으로 동따쿵따쿵 동따쿵하고 따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동따쿵따쿵 떡 떡 오박인데 동따쿵따까지가 오박 쿵떡떡 오박 네 요렇게 동따쿵따쿵떡 시작 동따쿵따쿵떡 그렇지 믿을 소냐 시작 믿을 소냐 그렇죠 믿을 소냐 시작 믿을 소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동따 동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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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동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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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동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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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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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따쿵 동따쿵 따쿵 동따쿵 따쿵 동따쿵 쿵 따쿵 시작 동따쿵 정따쿵 따쿵 정따쿵 따쿵 정따쿵 쿵 따쿵 믿을 만한 사시절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시작 믿을 만한 사시절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동떵동 동따쿵 따쿵 정따쿵 정따쿵 딱딱 시작 동떵동 동따쿵 따쿵 정따쿵 따쿵 정따쿵 따쿵 꽁딱꽁딱꽁렁렁 하물며 남의 님청이야 어이 진정으로 믿을 소냐 시작 하물며 남의 님청이야 어이 진정으로 믿을 소냐 네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이어서 해볼게요 자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이미로다 믿을만한 사실이 널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하물며 남의 님청이야 어이 진정으로 믿을 소냐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 음악 네 자 조금 올려서 님을 믿 이렇게 자 의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이미로다 믿을만한 사실이 널도 이 삶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하물며 남의 님청이야 어이 진정으로 믿을 소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노래 깔아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이미로다 이거 노래 부르면서 장단 다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